KG ETS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KG ETS는 2022년 4월 20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6.69% 상승한 16,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21일 대비 약 34.54%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7월 8일 2만 6,75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4월 21일 6,32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4월 7일 2,902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2월 21일 9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KG ETS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63.36%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KG ETS는 11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KG ETS는 36만 주를 순매도, KG ETS는 24만 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4월 19일 가장 많은 10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4월 13일 가장 많은 10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89%에서 약 2.21%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9월 27일 약 3.74% 최저 지분율은 2022년 1월 18일 약 1.6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조원이며, 2015년 928억 대비 약 3,709.92%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255억 원으로, 2015년 128억 대비 약 2,441.56%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9.21%입니다. 순이익은 약 1,926억 원으로, 2015년 202억 대비 약 851.81%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5.45%입니다. KGETS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13배이며, 지난 2016년 26.6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88.24%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49배이며, 지난 2016년 0.9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48.54%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6.28%, ROE는 15.58%입니다. KGETS의 시가총액은 6,030억 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2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1위, 폐기물 처리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3조 5,368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21위, 코스닥 종목 기준 4위, 폐기물 처리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3,255억 9,66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16위, 코스닥 종목 기준 6위, 폐기물 처리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1,926억 1,02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33위, 코스닥 종목 기준 10위, 폐기물 처리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년간 KGETS는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8월 4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7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